2019년 3월 학력평가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가 있는데 결핵, 독감, 그 다음에 남모양적혈구 빈혈증. 결핵 같은 경우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이고요. 독감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 그 다음에 남모양적혈구 빈혈증은 유전적 돌연변이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감염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바로 표에다 매칭을 시키죠. 병원체가 없다. 비감염성을 얘기합니다. 남모양적혈구 빈혈증, 그 다음에 세포구조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세균이 세포구조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독감을 이야기를 하네.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물질대사를 한다. 효소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것은 바이러스는 겪을 수가 없는 일. 그렇기 때문에 세균에 의한 결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로 가면 A는 유전병이죠. 맞는 말. B는 병원체가 바이러스죠. 독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C를 치료할 때는 세균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를 사용한다. 바이러스는 항생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세균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기억, ㄴ, ㄷ이 모두 정답이니까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